기상캐스터 배혜지 지적장애를 앓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지 19년 만에 찾은 겁니다. 16아들은 어느새 35청년이 됐고,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백발이 되어 기억조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장 씨를 찾은 곳은 창원에서 불과 약 90km 떨어진 울산의 한 보호시설. 올해 초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이 꾸려져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생년월일은 틀리지만 발생 일자가 그나마 근접한 사람을 한 명 특정해서 이번에 실종전담팀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전국의 아동 장기 실종 건수는 569건. 실종 48시간이 지나면 찾기가 어려워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전국 경찰에 실종전담팀이 꾸려졌지만, 그나마도 임시 조직에 불과합니다. 실종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 실종자를 하루빨리 찾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집무실의 상응판까지 만들며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동안 경남의 일자리 사정은 과연 나아졌을까요? 박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1만 명이 일했던 조선소. 일감이 끊기면서 지금은 1,200여 명만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희망 퇴직을 받고 있어 직원들이 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결국에는 회사가 잘 되겠지 하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먼저 떠난 동료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경남은 1년 전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1만 2천 명이나 줄고 건설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도 0.5%포인트 늘어난 3.6%로 올랐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나타내는 고용률도 61%로 소폭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 경남의 취업자 증가폭은 1만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5달 만에 취업자가 다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어들고 있어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조산업 구조조정 여파와 함께 국내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부문 고용업무 성장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경남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등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발굴하고 경쟁력도 키워야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고용위기에 직면한 경남에 일자리를 늘릴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후보 3인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과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미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가 꼽은 경남의 고용위기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위기의식 부재와 채무죄로 재정 정책,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경남 산업구조의 국제경쟁력 실종을 각각 꼽았습니다. 경남의 일자리를 늘릴 구체적인 방안을 볼까요? 김경수 후보는 경남 신경제 지도와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 김태호 후보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확보, 김유근 후보는 최첨단 군수산업 클러스터와 남해안 지리산 관광벨트 조성 등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일자리를 얼만큼 만들겠느냐는 목표에는 각각 10만 개 플러스 알파, 경남 실업률 제로, 조선업 실직자 수만 2만 2천 명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청년 일자리 방안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중소기업 임금 인상과 공공사회 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김태호 후보는 청년 창업 캠퍼스인 스테이션지 설립, 도지사 직속 청년 정책 포럼, 김유근 후보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개발 마케팅 인력 양성을 각각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도 비구름은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경남 지역은 남해안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기만 하다가 내일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로 인해 내일까지는 안개도 다소 쉽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까지 상승하겠는데요. 꽉 끼는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골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에는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이 잔뜩 지나고요. 해안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창원과 김해 21도, 창령은 벌써 2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의령이 28도까지 오른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한낮 기온 거창 29도, 함양이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진 뒤 모레부터는 다시 맑아집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크게 덥지도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도청 현관에서 27일째 밤샘 농성을 이어온 장애인단체가 어제 오후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장애인 10대 요구한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방선거에 나선 도지사 주요 후보들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새 도지사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정착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등 10가지를 경상남도에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가 보수 진영 후보의 부분 단일화로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김선유, 박성호 예비후보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도민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보수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오한 예비후보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진영 박종훈, 차재원 예비후보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단일 후보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카이는 올해 1분기 매출액 6,412억 원, 영업이익 41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9%, 영업이익은 276% 각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수리온 2차와 완제기 납품이 정상화되고, KF-X와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경남 서부지역 보물을 모은 진주의 진주특별전을 내일 두함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신석기 시대에서 근대까지 경남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음 달 국보 지정이 예정된 이제 개국공신 교서를 비롯해 보물 제1020호 김광려 삼남매 화훼문기 등 문화재 350점을 선보입니다. 고성군 동해면의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착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동해면 내공리 4만 4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등 85억 원을 들여 200미터 길이의 활주로와 3층 규모의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내년 모의시험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과 김해시 응달동을 잇는 국호 국도 58호선 신설 구간이 3단계에 걸쳐 조기 개통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58호선 전체 9.2km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에서 소사동 1.2km 구간을 내일 우선 개통하고, 김해 장유동까지 6.9km 구간은 다음 달 30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